자 지금부터 인사이트 링크 스타트 2 유닛 11 미어 캣스 워크 투게더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미어 캣스는 워크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함께 일을 합니다. 미어 캣이라는 동물의 협동에서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배우게 될 거네요. 미어 캣스 리브 인 더 데즈어트 미어 캣스 삽니다. 자 뭐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거 알고 있죠. 미어 캣스는 살고 있어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인 더 데즈어트 넓은 지역 앞에는 우리가 인을 붙인다고 했죠. 사막에서 삽니다. 데즈어트가 사막이라듯이 자 they live together in burrows 그들은 누구는 미어 캣스는 live together 함께 살아가는데 in burrows 라고 했죠. 자 burrow라는 단어 단어 공부했어 이거 그죠? 굴이죠. 굴. 굴 속에서 같이 삽니다. there can be up to 40 미어 캣스 in one 그룹.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문장의 시작이 대열로 시작한다. 자 이러면 이 대열은 해석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비가 나온다 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영어 문장의 대열로 시작하는 말은 there is, there are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 개가 있어요 라고 할 땐 is 쓰고 여러 개가 있어요 하면은 are 쓴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가 위에 문장 해석할 때 there 뭐가 있구나. 근데 비가 이제 is나 are 안 오고 원형으로 왔어. 이게 왜 원형으로 왔냐. 앞에 있는 can 때문에 그런 거야. 자 can은 비를 도와주는 친구죠. 조동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비에 있는 없는 뜻을 더 해주는데 can이 할 수 있다. 뭐 뭐 일 수도 있다. 뭐 뭐 해도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원래 there be는 무엇이 있다는 뜻인데 can be 즉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요.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냐. 여기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up to four in meerkats. 자 40마리의 미어캣이 있을 수 있대. 자 숫자 앞에 up to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였지? 그쵸 최대의 최대의 40마리의 미어캣이 있을 수 있어요. in one group. 어디에서? 한 그룹에서. 얘네들이 이제 단체 생활하는 그런 동물인가 봐.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사는데 앞에서 모여 산다는 얘기 했잖아. 근데 굴 속에서 그 그룹당 한 40마리 정도 같이 있다라는 거죠. during the day some meerkats go outside to look for food. 자 during은 어떤 기간 동안에란 뜻이죠. 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에요. 뒤에 뭐가 나왔냐면 더 day가 나왔어. 자 day는 뭐 요일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는데 뭐 그 요일에 하니까 좀 뭐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그 요일이라는 건 앞에 어떤 요일이 나왔을 때 그 요일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앞에는 뭐 다른 요일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자 그때는 데이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낮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해가 떠있는 낮밤 할 때. 그래서 나이트의 반대 개념으로 데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during the day 하면은 낮 동안에 하면 되겠죠. 낮 동안에 하고 이렇게 주어보다 전치사나 부사가 먼저 나올 때는 이렇게 콤마 찍어주거든. 이제 새로운 주어 시작하는 거예요. 낮 동안에 some meerkats 어떤 미어캣들은 몇몇 미어캣들은 go outside 같이 묶어서 해석합니다. 가는데 어디로 간대요. outside니까 밖으로 갑니다. 밖에 나간대. 낮 동안 미어캣 몇마리가 밖으로 간대요. to look for food 자 룩4가 찾다죠. 음식을 찾다인데 앞에 to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룩4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또 투가 붙고 뒤에 어떤 동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음식을 찾기 위해서라는 뜻이겠죠. 미어캣이 밖에 나가는데 외출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 but 하지만 one of them one of them 자 이거 잘 볼게요. 원이 하나잖아. 그죠? 하나는 이게 주어야 여기서 주어다. 자 근데 그 주어 뒤에 바로 of가 동사가 아니라 of them 이란 하죠. 전치사나 하면 선생님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또는 목적격 대명사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얘가 한 역할이 뭐냐면 앞에 있는 주어 꾸며주려고 뒤에 붙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뒤에 of them의 뜻을 한번 볼게요. them이 그들이란 뜻이야. 그죠? 그들인데 얘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them이란 형태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 of의 뜻을 무엇 중에 라고 해석해요. 무엇 중에 그럼 어떻게 해석될까? 그들 중 한 마리는 이거예요. 그들 중 한 마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 뭐가 있냐면 아주 이제 손쉽게 앞으로 one of 다음에 무슨 명사가 나오는 형태가 정말 많이 나와. one of 명사 이렇게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한다? 이것들 중 예 오브를 중이라고 해석해 이것들 중 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 중 하나는 다시 말해 미어캣들 중 하나는 stays behind 머물러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behind가 뒤잖아. 뒤에 머물러요. 즉 이 뜻이 뭐냐면 stay behind를 남아있다. 남겨지다. 뭐 할까? 남겨지다. 남는다자. 남는다. 남는다. 그니까 미어캣들이 이제 음식 찾으러 나가잖아. 근데 한 마리는 남아있는단 말이야. stay behind 뒤에 그냥 가만있단 말이야. 집 지키는 거죠. it is a guard. 그것이 바로 가드다. 너의 보디가드란 말 들어봤어요? 보디가드 우리 좀 유명한 사람 좀 뭐 그 뭡니까 대통령 또는 유명 연예인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들이 이렇게 서있죠. 그 사람들 우리 보디가드라고 하는데 가드라는 게 결국 경비입니다. 경비 지켜준다. 이 말이야 결국에는 경비원이라고 할게요. 그 미어캣은 바로 경비입니다. 경비 미어캣입니다. it looks out for enemies. 자 그 경비는 look out 밖을 내다봅니다. 뭘 위해서? 적을 위해서. 지금 적 때문에 look out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look out for 하면은 무엇을 경계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이름 자체의 가드잖아요. 가드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을 그러니까 어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다 라는 거죠. 분업이 잘 돼 있네요. 자 다음 the guard stands on rocks or trees 자 그 가드 미어캣은 stand on 하면 어디 위에 서있다 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에 서있어요? 돌이나 바위나 또는 나무 위에 이제 서가지고 보는 거야. 왜냐면 위쪽에서 내려다 봐야 저기 오는 게 잘 보이니까 그러겠지. it looks at the sky 그것은 look at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왜냐면 하늘에서도 저기 이렇게 뭐 매 같은 게 쫙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하늘도 보고 it looks across the desert too 그리고 보는데 어디를 보냐면 across the desert 뭔데요? 뭐예요? across the desert 사막을 가로질러 무엇을 가로질러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사막 좌우로 이렇게 쭉 본다는 거예요. 역시 When the guard sees danger it barks or whistles 자 When 뭐 뭐 할 때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가드가 위험을 봤을 때 자 Danger은 여기서 명사로 위험 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Dangerous Dangerous는 성용사죠. 성용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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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냥 Danger 하면은 명사 위험 위험을 보는 거야. 그치? 위험한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Danger이라는 형태에 오는 거예요. 위험을 보게 되면 It 그것은 Bark는 짓다죠. 짓다 지읏 짓거나 또는 휘슬은 뭐예요? 휘파람을 보는 거야. 휘파람을 본다. 이거는 단어 공부 다 했으니까 소리를 내어서 친구들한테 알린다는 거야. It has different cores for enemies from the air and from land. 자 그것은 다른 코를 가집니다. 코리라는 거는 이제 부름이라는 뜻인데 부른다 통화 이런 뜻으로 쓰이죠. 다시 말해서 그 미어캣은 여러 가지 코를 가진다는 거는 이 콜이 사람 사람이나 누구를 부르는 행위 자체를 콜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다양하다. 어디에서 오는 하늘에서 오는 또는 어디에서 오는 땅에서 오는 그런 적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위험하면 짖거나 휘파람 본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땅에서 오는 적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적인지 에 따라서 코를 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다른 코를 가지고 있다. 알겠죠? 우리는 못 알아듣겠지만 즉은 알아듣겠지 듣는다는 거예요. This sounds give a warning to the other 미어캣 이 소리들이 give a warning 뭐를 준다? 경고를 해준다. 이 말이야. To 누구에게 the other 미어캣 자 the other 하면 나머지 다른 이란 뜻이죠. 나머지 다른 미어캣 들에게 밥차 들어간 친구들한테 너희 위험해 라고 소리를 전달해준다. Thanks to their guard 자 thanks to 알아듭니다. 고마워 가드야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뭐뭐 덕분에 전치사입니다. 요구랑 같이 묶어서요. 그래서 그들의 가드 덕분에 그들의 가드 덕분에 미어캣 은 can look for food look for food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러 다닐 수 있습니다. without worry 자 without 뭐뭐 없이 라는 뜻이죠. with는 무엇과 함께 이거고 without 하면 뭐뭐 없이 뭐 없이 뒤에 있는 worry 걱정 없이 이렇게 돼있네. 걱정 없이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they work well together 그들은 일을 합니다. 아주 잘 하죠. 어떻게 함께 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업이 잘 돼있다는 거에요. 친구들이 안심하고 음식 찾을 수 있도록 가드 미어캣이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림 보세요. 눈빛 보세요. 맞죠? 잘 지킬 것 같지? 오늘 또 목이 왜 이렇지? 오늘도 수고 했고요. 혼자서도 한번 해석 잘 해보고 천천히 해석이 잘 안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합니다. 수고하셨어요.